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인테리어 전문가 이태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주방 인테리어를 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 꼭 확인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방 구조 그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개선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답답하고 꽉 막힌 이 주방 또 그대로 해놓고 사용하시면 우리 집은 아무리 이 주방을 깨끗이 해놓아도 정리를 해도 또 금방 똑같아지는 거죠 좁은 주방은 이 주방 발코니의 확장만으로도 공간이 더 확보돼서 수납이 훨씬 더 늘어나요 그런 다음에 주방의 배치라든가 평면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기존의 주방 형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방 배치를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짜보는 겁니다 1안도 짜보고 2안도 짜보고 3안도 짜보는 거죠 가끔 필요하다면 식탁은 거실로 내어버리고 일단 주방에만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주방 구조를 짤 때는 가급적 기역자라든가 디거자라든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코너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구조는 죽어버리는 그런 공간도 많아지고요 주방의 이 수납 효율성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11자 구조의 주방 설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훨씬 효율적이고 동선도 편하고 수납도 좋죠 죽는 공간이 없어요 넓은 이 조리 상판 이 자급대는 주방에서 식자재들을 막 깔아놓고 우리가 요리하는데 너무 편리하고요 수납이 착착 제 위치에 들어가 있어서 꺼낼 때마다 요리할 때마다 기분이 정말로 좋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주방은 너무 미니멀한 그런 디자인만 우리 쫓아가다가는 이 주방의 수납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주방 가전이라든가 냉장고의 사이즈 같은 것들 이런 기기들의 종류, 크기 이거 먼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주방 가전들 미리 계산하고 확인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 가전들이 자기 자리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다시 상판 위에 또 식탁 위에 막 놓이고 쌓여가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보조 주방, 보조 싱크에 싱크볼이라든가 가스 쿡탑 같은 것들 우리가 설치하면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요리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없고 주방 환기도 걱정이 덜 하게 돼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런 작은 가전들은 보조 주방에 놓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주방 발코니가 좁은데 세탁기까지 만약에 있다면 과감하게 이 세탁기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고 주방 발코니는 순수하게 주방의 팬트리처럼 사용하거나 보조 주방으로 이용해 보는 겁니다 저는 주방 설계를 할 때 가급적이면 주방을 분리를 해가지고 전면 주방과 후면 주방으로 많이 나누는 이런 설계들을 제안을 드리는데 이 후면 주방에는 냉장고라든가 가전 수납들을 집중적으로 보통 배치를 하고요 전면 주방에는 순수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설계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주방 싱크를 너무 올 화이트로만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페트라고 하는 도화 재질이나 저가형 LPM 같은 이런 도화 재질이 화이트 컬러는 특히 헌변 현상이라고 색깔이 자주 잘 바뀌어요 그리고 오염에 이게 약하기 때문에 이 싱크대가 금방 지저분해질 수도 있거든요 처음 시공했을 때 아주 깔끔하기는 하지만 금방 질리기도 합니다 제일 저렴한 것들을 무조건 찾는 게 이런 게 아니라면 이 주방 도화의 컬러들이 정말 많고 다양한 재질을 가진 주방 가구들이 참 많습니다 크게 이 주방 도어들을 우리가 나누어서 보면은 민자 도화 라인업 그리고 내추럴 도화 라인업 그리고 프레임 도화 라인업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민자 도화의 가장 기본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LPM 도화 라인업들이고요 도어 색상이 잘 변하지 않는 아사라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내추럴 도화 라인업은 필름 도화 라인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국산 필름이냐 수입 필름이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대들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정말 고급스러운 내추럴 도화는 무늬목 도화라고 보면 됩니다 가격이 제일 비싼 거의 원목 같은 느낌의 그런 고급 도화 라인이죠 프레임 도화 라인업이 있는데 보통 도화 이 문짝 테두리에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감싸져 있어요 손잡이 우리 손잡는 이런 부분들 이게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의 오염도 없고 내구성이 엄청 좋습니다 이 프레임 도화에 표면 재질이 유리로 된 것도 있고요 세란믹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표면 재질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 프레임 도화 라인업들은 가격대가 좀 높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주방 도화들 선택하실 때는 샘플이라든가 실제로 시공되어 있는 이런 사례들을 확인을 직접 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그런 주방 인테리어를 하려면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싱크대 높이는 요즘 평균 우리 신체 사이즈가 커져서 대부분 높이가 900 높이를 추천을 하고 있지만 본인 키에 맞춰서 높이 조절을 일부 가능합니다 규격 모듈로 된 그런 싱크장을 우리가 이용하다 보면은 또 좌우에 남는 공간도 생기는데 이런 것들 버리기는 좀 아깝죠 그래서 커스텀되는 그런 가구들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좌우뿐만 아니라 위아래에도 가구의 핏을 살려서 문짝을 좀 키우거나 싱크 몸통을 좀 내리거나 내 집에 좀 맞게 조절하고 이렇게 시공했을 때 더 깔끔하고 멋진 그런 주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방 상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인조대리석 MMA라고 하는 그런 상판들을 대부분 사용을 하고 계세요 흡수율이 좀 낮고 강도가 좀 약하다 보니까 요즘은 새로 하시는 그 주방들 엔지니어드 스톤이라든가 또 세라믹 상판 같은 거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이게 좀 가격이 좀 비싸요 주방 상판으로 천연대리석을 한때 사용했던 적도 있긴 한데 이 천연대리석은 고급스럽긴 하지만은 강도도 너무 약하고 흡수율도 너무 높아가지고 주방 상판으로는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싱크볼 같은 경우는 요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싱크볼 위에 수전이 부착되어 있는 형태 이런 일반적인 싱크볼 설치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요즘 사각 싱크볼 이런 것들 많이 설치를 하시죠 이런 경우에 싱크 상판의 최소폭이 최소한 650이 되어야 되거든요 기존 싱크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600입니다 그만큼 주방 상판 폭이 이 사각 싱크볼을 이용하면 더 넓어지는 그런 장점도 있긴 하죠 쿡탑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 쿡탑 사용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인테리어 할 때 거의 전기 쿡탑 인덕션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다만 이런 인덕션 사용할 때도 꼭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전기 용량이 얘가 좀 높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집안의 전기 용량으로는 부족합니다 별도로 단독 배선, 전기 배선 작업을 해서 혹시나 인덕션 때문에 전기가 내려가는 일이 있더라도 인덕션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차단기 그거 하나만 내려가도록 하는 게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방 가구를 처음 우리가 설치하고 나면 이 새거 냄새에 이런 것들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새 집 들어가면 베이커아웃이라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베이커아웃 들어보셨나요? 대략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모든 가구 문을 다 열어놓고 가열을 하는 겁니다 난방을 잔뜩 틀어놓고요 그리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또 환기를 시켜주죠 이런 것들을 보통 3에서 4회 정도를 하면요 인테리어 공사를 했을 때 포로말데이드라든가 이런 유해물질들 우리 피부에 알레르기를 일으킨다거나 또 호흡기에 좋지 않은 이런 유해물질들이 거의 대부분이 방출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근데 너무 좋긴 한데 이거 번거롭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입주할 때 이거 베이커아웃 하는 거 사실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덜하고 이런 냄새 덜 나게 하려면 가구를 설치할 때 아예 처음부터 친환경 등급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친환경 등급은 가장 높은 등급이 슈퍼 2제로 등급이 있고요 대부분의 국내 가구사들은 2제로 등급 이상을 보통은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싱크대나 가구들을 사용할 때는 2제로 등급 이상을 무조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새 제품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덜 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주방 인테리어 해놓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주방 인테리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욕실 인테리어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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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